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. 오늘은 세대생략할증가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세금이 계속 많이 거두기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죠.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세금을 이래나 저래나 세금을 내는 거 그러면 내 자식한테 줄란다 라고 생각을 하죠. 그런데 그 자식도 바로 밑에 내 자식이 있고 내 자식의 자식 그러니까 손자들이 있죠.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귀여웠죠. 전 애들이 또 나중에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20대 이후부터 클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하고 싶은 건데요. 그럴 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좀 세금 들어오는 게 적어요. 그래서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치를 해놨어요.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. 국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. 뭐든지 세금을 하나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거죠. 그 규정 한번 봐 보겠습니다. 상정법 57조에 가 있어요.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활증가세라는 그 제목으로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제 1항에 보면 수중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의 30% 또는 40%를 활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.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게 할아버지, 할머니, 애기에는 이제 친할머니, 친할아버지,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 다 포함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식이 있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있죠. 이 수중자가 손자예요. 이 수중자가 이쪽 손자다 이거예요. 증여자는 이 할아버지고 이 수중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. 증여자. 증여자가 있고 애기가 수중자하면 당연히 증여자의 자식인데 이 자식이 아닌 경우 이 손자를 말하는 거죠. 이 사람이 아닌 경우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증여세 산출세에게 30%, 40%를 활증해라 라는 말은 여기서 가능한 1억이면 증여세가 1억이다. 그러면 애기 1억의 30%를 가산하면 1억 3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라 이거죠. 이 40%는요. 미성년자, 손자가 미성년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. 그러면 그때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죠. 1억 4천만 원. 그렇죠. 그래도 이게 납세자한테는 유리해요. 왜 그러냐면요. 여기서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A가 1억이죠. 1억이고 또 A가 1억이잖아요. 자식이 이제 또 할 때는 두 번의 증여 과정이 있으니까 이때 이때 국가는 두 번에서 증여 길목에서 기다려가지고 2억을 징수를 할 건데 여기서는 1.3억밖에 안되잖아요. 미성년자 하더라도 1.4억밖에 안되고 1억 4천만 원. 그러니까 국가가 조금 6천만 원, 7천만 원 손해보는 거죠. 납세자가 이런 점에서 일단은 손자한테 먼저 가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하니까 할아버지, 할머니가 손자한테 미리 주겠다 이거죠. 다 이런 것도 이제 증여 재산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나 이제 가능한 이야기죠. 일반 모든 사람들이 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. 그런데 이제 세금이라는 게 세금을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세법을 적용을 하니까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돈 없는 사람에 무슨 증여를 하고 그냥 상속을 해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소득세 원천징수로 이제 끝나버리는 사람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.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불평, 불만을 해도 그러면 본인들은 부자 안될 겁니까. 본인들이 다 돈 버는 이유가 부자 되고 싶잖아요. 부자 되고 싶으면 결국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할아버지, 할머니가 돼가지고 돈이 있는데 자식이 손자가 이렇게 예쁜데 뭐라도 주고 싶죠.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없다 해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불평, 불만하고 세금 내버려라. 더 내라, 더 내라. 이렇게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. 봐든지 내가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뭐가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. 형평성이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. 큰 문제, 세법 규정 자체가.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. 증여자의 최근 친 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. 그러니까 이 증여자의 최근 친 비속이라면 자식이 있잖아요. 이 자식이 사망해버리면은 자식이 사망해버렸어요. 사망을 해버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넘어오고 할 일이 없잖아요. 이쪽에서 하나, 둘 이게 할 일이 없잖아요.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. 그러니까 막발을 하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할증을 하고 싶어도 할증을 못하는 거죠.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는 거는 그냥 1억이에요. 세대 생략 할증 가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여기 세법에 별 문제가 없고요. 단지 지금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평가라든지 공제 안 해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세대 생략 증여가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